한국 e스포츠협회는 오늘 9월 개막하는 항조와 아시안게임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국가대표 최종명단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2023 MSI 이후 선발 관련 이야기가 많았던 리그오브레전드 국가대표 최종명단을 살펴볼까요? 지난 2018 아시안게임이 이어 김정균 감독이 이끌 총 6명 최종명단을 이뤘습니다. 탑라인에서는 T1 제우스 최우재, 정글은 징동 카나비 서진혁, 미드는 T1 페이커 이상혁, 젠지, 초비, 정지훈이 원딜은 징동 룰러 박지혁, 서포터는 T1 캐리아 류민석이 최종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 MSI 우승팀 징동에서 룰러, 카나비 2명 모두가 뽑혔고 스프링 우승팀 젠지 그리고 T1에서는 탑과 미드 서포터 자리를 채웠습니다. 최종 6위는 2023 MSI 우승팀 징동을 포함해 스프링 우승팀 젠지와 T1을 합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포커스의 고정현 기자입니다.